안녕하세요. 멍멍 미니예요. 오늘은 개구쟁이 미니랍니다. 우리 미니가 날이 갈수록 장난이 늘고 있어요. 이런저런 사고를 치기 시작하네요. 미니에겐 그저 모두 재미있는 놀이겠죠. 아,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는데. 오늘은 미니가 욕실에서 화장지 풀기 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네요. 이번엔 CD를 꺼내서 음악 감상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장난감 바구니 속에서 결국은 책을 찾아냈군요. 미니야, 엄마 운동화 끈이 그렇게 좋아? 그래, 마음껏 뜯어봐. 망가지면 미니가 한 켤레 사주면 되지 뭐. 아, 이것도 재미있는데. 이거 정말 딱 내 스타일이야. 페이퍼 타월도 맛있는데. 와, 엄마가 장 봐오셨네. 시금치 좀 먼저 먹어볼까? 고구마, 고구마. 음, 냠냠, 냠냠, 냠냠. 설거지도 도와드려야지. 미니는 쓰라고 준 선글라스를 깨물어서 부수는 중이에요. 미니 손에 잡히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이빨이 나고 있는 때라서 그런지 단단한 것만 잡으면 먼저 입으로 가져가서 씹어본답니다. 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선글라스를 씹으면서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미니 표정을 보니 행복해 보이긴 하네요. 우리 집 동물 가족이 함께하는 동안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니, 제이, 꽃순이, 삐삐, 벨라. 모두 사랑하는 제 가족이죠. 얘들아, 사랑한다. 어머, 잘한! 미니야, 그건 안 돼! 아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니. 미니가 어느새 제 안경을 훔쳐왔네요. 허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 불쌍한 내 안경. 오늘로 수명을 다 했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대박! 화장지가 통째로 내 손에 들어왔네. 아이, 좋아. 엄마한테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얏! 뜯어져라. 뜯어져라. 엄마가 너무 많이 야단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단 맞는 건 나중이고 지금은 신나게 놀지, 뭐.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아이, 재밌어. 아이, 졸려. 오늘 저 사고 치느라고 너무 수고했죠? 잠시 좀 자야 되겠어요. 미니야, 이제 목욕할 시간이야. 미니는 목욕을 할 때면 정말 얌전해져요. 참 착하고 예쁘죠? 두 눈은 초롱초롱하고 털은 부드럽고 윤이 난답니다. 미니야, 개구쟁이라도 좋고 말썽쟁이라도 좋아. 튼튼하게만 자라주렴. 사랑해, 미니.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멍멍 미니였어요. эроп GND 찍으wan deze 염면 поддерж Attree Autian 속 owing 울 Voor